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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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내려가게 해 주세요 보람아 실은 고모부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근데요 고모부 오늘 왜 양복 입었어요? 아빠 왜 우리 쌤한테 일하다 왔다 거짓말 했어? 엄마가 아빠 백수인 거 소문내지 말랬어 엄만 창피한가 봐 아빠 이 인생은 시소 같은 거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대 장형제 넌 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? 우리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유명한 개그맨 아저씨가 그랬어요 으 으 에이 모르겠다 그냥 타자 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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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turbines 너두 같아요った competitive Chan 3 새로운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으 отп вып 하나 그럼 빤판 가지ME 가요 검사 잠깐만 기다려 어 그 으 으